링피맨 배고플 시간, 밥 먹을 시간인데 옥상에서 바베큐 좀 하자고, 날 좋을 때. 한 20분만 시간 주시면. 물 20분나 걸려. 빨리빨리 해, 배고파. 한 15분 정도. 그래, 빨리. 지금 빨리 해. 빨리, 빨리, 빨리. 지금 준비할까 봐. 내가 얘기할게, 이 스튜디오에다가는. 시간이 없어, 시간이. 15분 내로 해야 돼, 15분 내로. 여기 싹 다. 이렇게. 왜 이렇게 먹었어? 갑자기 또 바베큐야. 근데 이 불판에서만 지어서. 아니, 대표님 전용 불판이 따로 있는 거예요? 아니, 다 같이 먹는 불판인데, 불고기는 저 청동불판에 먹어야 하시더라고요. 오늘 집에서 드세요. 이거 왜 이렇게 먹었지? 직원들께도 가끔씩 이제. 우리 옥상 루프탑 한번 먹자. 하자고 하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세팅을 하고. 그냥 간단하게 먹는 게 아니었네요. 회식이네, 회식이야. 아니, 루프탑 식사 세팅 매뉴얼이 PPT로 다 돼 있어요? 네, 저희는. 지금 매뉴얼이 있다고요? 네, 매뉴얼 다 있어요. 회식 매뉴얼. 인정이 돼 있네. 네, 매뉴얼이 있어요. 세팅이 있네. 매뉴얼이 진짜 다 있네요. 영포탕?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. 지금 봐봐요. 쌈, 야채 있어야 되고요. 쌈, 야채가 상추, 깻잎, 청양고추, 오이고추 기본으로 깔려야 되고. 그다음에 밑반찬은 오징어볶음이랑 모둠, 모둠전은 뭐야 또. 명절이에요? 항상 있어요, 전이. 모둠전이 있다고 항상? 저녁 때 친구들이 술도 먹고. 전 진짜 맛있지. 그러니까 이모님들이 꼭 맞춰서 해주세요. 그리고 그 아까 그 청동 거기에다 꼭 끓여내야 되고. 원래는 그릇도 녹그릇이었는데. 뭐라고요? 불고기 먹을 때 그릇. 저 이모님 쿠라쌍입니까? 녹그릇으로 먹어야 맛있는데. 그래요. 닦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일단은. 관절 나빠요, 그거 닦으려면. 포기했어요. 그런데 대표가 저 정도 차려서 직원들을 매긴다. 네. 그러면 저희 성공한 사람이야. 먼 거를 챙기는 사람이 회사가 성공하라고. 저거 다 미국 PM이 하는데요. 누가 하든. 누가 하든요? 대표가 누구든지 적당한 사람 시키겠지. 꼭 해야 될 사람. 울려 좀 오세요. 저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쪽으로? 아니야, 나 여기 쓸래. 아니야, 나 여기 쓸래. 맞다. 위치적인게. 어떻게 생각해보니까? Theater?